자,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능력 장영주입니다. 수능수학의 존신과 부심, 선생님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수능수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가 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자, 내신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4월 교육청 모의고사 시험 결과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 또 압박이 있고, 내신 준비하랴, 수능 준비하랴 참 할 게 많다.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고3 수험생들이 함께 중요한 시간을 할애해서 친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교훈을 얻고 다음 한 발을 더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좀 해나가자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복습하고 그것을 위한 가이드, 길잡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나영시험도 3월 교육청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또 작년 수능시험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 나영들에 비해 좀 어려웠어요. 1등급 컷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여기 이제 또 6월 이후에는 수험생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만만치 않으실 텐데 자, 여기 이제 드러나는, 이번에 시험 생각보다 5초씩 이렇게 치워버리고 몰라, 교육청은 중요한 시험이 아니야 이렇게 치우지 말고요. 과목별로 어떤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가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향후에 학습에 대한 교훈을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와 보세요. 자, 눈에 띄는 지점, 두 과목이 눈에 띕니다. 두 과목이 좀 부각되는 지점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요. 역시, 역시 19번 하고요. 19번, 30번입니다. 30번 어차피 안 풀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30번은 어려운 문제이긴 확실한데 사실은 그 이전 30번들에 비해 좀 쉬워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컷이 낮아졌다는 것은 준킬러들이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이 두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됐나요? 수2, 함수 쪽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함수, 수2죠. 수2 함수 중에서도 함수의 기본 개념, 이론 이를테면 합성함수, 역함수의 특이한 성질 이렇게 묻지는 않았고요. 분소함수나 무리함수의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출원형으로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이것은 참 반가운 현상이긴 해. 무슨 얘기냐. 2019학년도, 작년 9월 평가원까지는 도대체가 처음 보는, 완전히 처음 보는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관한 이론적인 측면이 좀 강한 문제들이 출제되어 왔다면 작년 수능부터는 구체적인 수2함수인 분소함수, 유리함수죠. 무리함수 두 녀석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스러운 구체적인 함수에 대한 출원 문항으로 좀 바뀐 경향이 있어요. 좋은 거죠. 왜? 너무 이론적이기보다는 알고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함수의 성질을 추론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19번은 참으로 아까워요. 19번은 19번에 놓여있지만 저런 방식으로 기역, 리은, 디귿을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난이도보다 많이 틀렸어. 충분히 맞출만한데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관한 기역, 리은, 디귿 스타일의 추론 문제들 꽤 자주 등장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나타났을 때 잘 맞춰야겠다. 이렇게 오히려 용기를 좀 내시면 좋겠고요. 자, 30번은 대단히 난해해 보이지만 합성함수로구나. 합성함수의 치대체소에 기반한 문제로구나. 를 파악하시면 사실 쉽게 풀 수 있거든. 그래서 함수에 쫄지 말자. 최근 3년간 함수의 이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 녀석들처럼 그냥 완전히 또 신세계에 무슨 문제가 수능에 나올 거야? 라고 쫄지 마시고 조금 우리한테는 칭숙한 유물이 함수에 대한 강화된 트레이닝을 하자. 아, 유물이 함수. 유물이 함수에 대한 강화된 트레이닝을 좀 하자라는 아, 유물이 함수 공부 좀 하자라는 교훈을 남기자. 알겠죠? 30번 있잖아. 조금 약화된 정체로 한 18번 나와도 괜찮은 문제야. 사실은. 좀 과도한가요? 아니야. 그게 맞아요. 자, 그래서 수트의 함수에 대한 공부 방향 하나 잡아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 이번에 좀 세게 나왔어. 번호로 치자면 몇 번이냐면 20번, 20번, 28번, 29번. 전부 어려운 문제들 번호만 써주고 있네요. 선생님이, 그렇죠? 그 앞에 문제들도 중요한 문제가 많지만 결국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이런 두터운 둔턱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21번 여기는 아직 쓰지도 않았잖아. 야, 이게 뭡니까? 20, 28, 29가 전부 확통이에요. 확통. 확통이고, 얘는 빈칸. 확통 빈칸은 나양에서 잠시 쉬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빈칸이 나오면 확통일 것이야라고 생각하시고 좀 세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칸이 확통에서 출제된 지가 이제 3년, 4년 차가 되었는데요. 지금쯤이면 교육청 기출, 수능평가원 기출이니까 교육청까지 포함을 좀 시키면 충분한 양의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연습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고급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또 특강도 개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확통 빈칸이 뭐 나올지 전혀 감도 못 잡겠어.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야. 기출 문제가 좀 쌓였거든. 그러니까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할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답률 보다 훨씬 높일 수 있어요. 그렇게 방향 잡으시고 28, 29는요. 28은 사실은 너무 개의치 않아도 그렇다고 열심히 출제하신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막 X 치니까 좀 마음이 안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나열 중심이고 어떤 일반적인 일반화 과정이 좀 어려운 수준의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이게 교육청 모의고에서 가끔 경우에서 이렇게 좀 오버할 때가 있어요. 수능 시험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더면 이 정도 질문이면 분명히 빈칸으로 낼 거예요. 풀이 과정을 보여줄 거라고 그러니까 28번 틀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개의치 말자. 하지만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가 사실은 좀 어렵게 출제되면 진짜 어려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확통 공부를 좀 열심히 나가자는 그런 어떤 그냥 마음을 가지는 계기로 삼읍시다. 그런데 말이야 29번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너무 정답률이 낮아요. 너무 끝에 있는 두 문제이기 때문에 또 29번도 킬러 번호대잖아요. 그래서 회피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만 전형적인 중복조합 문제였거든. 중조. 중복조합은 기출문제도 많고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일반 조합보다 중복조합이 훨씬 출제빈도가 높거든. 중복조합의 개념 적용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될 문제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야. 난이도로 보면 28번이 더 어려워요. 알겠죠? 그런데 28번은 개의치 말자 이랬지. 29번은 개의, 개의치 말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개의치 말지 말자, 개의 하자 이런 건가요? 신경 쓰자. 알겠죠? 이렇게 구별을 해드릴게요. 확통은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꽤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범위가 좀 좁으니까 그런 경향도 있지만요. 확통은 준킬러가 강화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빈틈없이 준비하자라는 교훈을 남깁시다. 확통, 준킬러, 준킬러 끝 문제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준킬러 단골이라고 써드릴게요. 준킬러 단골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해 보이는 미적에 대한 얘기를 왜 세 번째 하나요? 이번에는 미적이 상당히 약세로 출제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미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미적은 아직 본격적으로 출제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21번이 가장 대표적인 예제인데 작년 수능 경향을 좀 많이 방영했습니다. 작년 수능에 3, 4차 함수 혹은 그 녀석을 적분한 함수에 대한 어려운 추론 유형을 낸 게 아니라 잘 보니까 수혈의 극한에 기반해서 함수의 연속으로 넘어가는 와! 함수의 연속 문제가 나왔어요. 연속 여기도 합성이 진하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와! 수능, 작년 수능에 이례적으로 연속 문제가 나왔다는 사실은 미적분의 미적분 원의 킬러급 문제를 이제 3, 4차 함수에 가두지 않겠다. 가두지 않고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연속, 함수의 극한과 연속 쪽에서도 비중 있게 출제할 수 있음을 다시 보여준 문제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미적분은 좀 더 넓게 공부할 필요가 생겼어요. 뭐야? 그럼 공부할 게 더 많아진 거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3, 4차 함수 개형을 막 열심히 추론하는 것에서 킬러를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수의 연속이 작년 수능에 21번에 나왔단 말이야. 곰곰이 뜯어보면 3, 4차 함수 개형처럼 보다 쉬워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지만 연속과 관련된 고난도 킬러 문제를 별로 다뤄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지요. 알겠죠? 생각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겠다. 미적분은 좀 더 넓게. 미적분은 좀 더 넓게라고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할 것 투성이군요. 미안해요. 어쨌든 공부가 그렇게 끝은 있어 사실. 수능만 잘 치면 돼. 어쨌든 그렇게 끝없이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가이드란 잘 잡아 드릴 테니까 쫄지 마시고 공부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군. 경향은 이렇군. 이런 교훈을 얻도록 합시다. 마지막 한 마디 해드릴게. 이거 봐. 21번 여기 있죠? 29번 여기 있죠? 30번 여기 있지? 그런데 지금 그거 말고도 여놈, 여놈, 여놈 세 개.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문항들까지 하면 좀 더 있는데 이게 작년 9편까지는 없던 현상이야. 이 세 문제 그래봐야 심지어 29번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30과 21만 뚱뚱하게 출제되던 게 최근 3년의 경향이야. 그런데 수능 때부터 반전됐죠? 수능 때부터 반전됐어. 이 녀석들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해 볼까? 이 녀석들을 묶어서 여기까지 묶자. 이거 준킬러입니다. 준킬러. 알겠죠? 준킬러라고 불리는 것. 준킬러를 우회하고서는 절대로 수능 나형 잘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킬러는 버리고 나머지 다 맞춰야 돼. 이 전략 폐기해야 돼요. 선생님이 최근에 슬로건을 바꿨답니다. 작년부터 바꾼 건데 사실. 수능 수학의 존신과 부심이라 했죠. 이게 27 플러스 3을 이제는 과감하게 머릿속에서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전 슬로건이 27 플러스 3이었거든. 왜냐? 그 이전까지는 3개, 2개를 빼고 나머지만 다 맞추면 1등급이야 라고 생각하고 애들이 실제로 시험 준비를 많이 했거든. 그러면서 사실 수학 공부를 좀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이거 다 틀려. 이거 말고도 앞에 한두 문제 더 있죠. 이거 다 틀리면 3등급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폭넓게 공부하되 킬러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줄이자. 킬러는 예년에 비하면 확실히 좀 슬슬 출체하고 있어요. 알겠지? 예년에 비하면 확실히 좀 그렇게 난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킬러 빼고 나머지 다 맞출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킬러 하나 틀릴 수 있지만 나는 킬러를 포함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 스스로 풀어서 맞을 거야 라는 전략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그래야 올해 나영 분명히 이 기조 계속 될 거예요. 가영보다 나영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니까 통합 과정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준비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아시고 수능 때까지 너무 나이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잡이는 확실히 해드릴게요. 열심히 수능 나영 수학 준비를 해나가도록 합시다. 강의에서 또 만납시다. 강의에서 또 만납시다.